안녕하십니까 직곡입니다. 오늘은 단학인물전 권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권청으로 고려때 사람이다. 조선시대까지 500년 이상 살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권진인은 안동권씨의 시조 태사공 행의 증손이라고 전하나 안동권씨의 족보엔 전혀 기록된 바 없다. 혼만종의 해동이적과 허균의 사부고 이수광의 지복류설 또 허균의 단학스승인 한무외가 저술한 해동전도록 등을 참고하여 보면 호를 치상이라 하고 상낙대성의 아들이라고 한다. 도호는 진인 별칭은 상낙군 또는 적상이다.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초에 걸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단학설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한편 허균의 성소부부고나 이수광의 지복류설에 의하면 의상으로부터 도의 유지를 전수받고 최치원과도 교우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해동전도록의 도맥에 따르면 최승우의 도법이 이청을 거쳐 명법에게 전해지고 명법으로부터 다시 상낙군 권청에게 전수되었다 하니 권진인은 권청과 같은 사람으로 추측되며 해동이적에 실린 그의 이적이 전혀 사실 무근한 내용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는 다시 원나라 서련과 남궁두 좋은 흘에게 도를 전수하였다. 해동이적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제자 남궁두가 스승 권진인에게 물었던 내용이다. 권진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물으면 굳이 대답하지 않겠지만 너는 참을성이 있어서 말할 터이니 들어보라. 상낙대성의 자손은 태사 행위의 증손이다. 송나라 흰형 인연에 태어났는데 14살 때에 문둥병에 걸려서 부모가 죽은 자식이니 할 수 없다 하고 숲속에 버렸다. 밤이 되자 호랑이가 나를 물어다 불속에 갖다 놓고 그 옆에서 새끼 두 마리에게 젖을 딸리고 있었는데 나를 헤아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사가 극에 이른 나는 속히 잡아 먹히지 않는 것만 한탄하면서 굴속을 둘러보니 풀 넝쿨이 가위 틈에 뻗어 있는데 잎은 넓고 뿌리는 굽더라. 혹시나 하여 씻어서 먹어보니 배가 덜 고프고 먹을만하여 그것을 먹으며 몇 달을 지냈더니 온몸의 창도 차차 났고 혼자 일어나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그것을 많이 캐먹었다. 이렇게 그 뿌리를 캐먹다 보니 온산의 반쯤을 다 파재쳤고 날짜는 몇백일이 지났다. 문둥병이 완전히 낫고 딱지가 떨어지고 새털이 돋아났다. 하도 좋아서 또 배기를 더 먹었더니 몸이 가벼워져 저절로 날아서 산마루에 오르게 되었다. 이미 몸이 나았기에 고향에 찾아가 보려 하였으나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마침 한중이 산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쫓아가 중의 가는 길을 막고 불문곡직하고 앞길을 가로막고 물었다. 이 산 이름이 무엇이오? 하니 중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다. 한참만 해야 대답하기를 이곳은 태백산으로 땅은 진주부 강원도 삼척당에 속해 있소 하였다. 이 근처에 절이 있소 하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듯 서쪽 보물 위에 절이 있는데 길이 가파라 기어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오 한다. 그 중과 헤어진 뒤 나는 듯 절에 당도해보니 참선하는 집인데 대낮에도 문이 닫혀있고 고요하여 사람이라고는 없는 듯하였다. 손으로 문을 열고 걸어서 중간체에 이르니 뜰에는 잡초가 우거져 너구리가 새끼를 칠 지경이고 지붕에는 풀이 나고 마루에는 몇 해 동안이나 먼지가 쌓였는지 발목이 빠질 정도라 가히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올 듯하였다. 행락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놀라웠게도 캄캄한 방구석에 희끄무레한 사람의 형상이 누워있는 것 같았다. 가까이 가보니 과연 고목같이 깡마른 송장이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웬일인지 따뜻한 감이 돌아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러자 살아있는 송장은 우렁찬 목소리로 과연 나타났구나.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토록 야윈몸에 어느 곳에 그런 힘이 숨었는지 실로 기막힐 일이다. 노장님은 누구시며 저를 어째서 기다리셨습니까? 하니 놀랄 것은 없다. 싫은 간밤에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우리 스승님의 비서를 전해받을 사람이 오늘 올 것이라 하더니 과연 너의 상을 보메. 참으로 그 사람이다. 하고서 일어나 나무함을 열더니 책을 주섬주섬 꺼내면서 이것들은 이제부터 모두 내 것이니라. 이 책들을 한 번만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기필코 노력하여 게을리 하지 말라. 위험에 눌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겨우 하는 말이 어느 어른으로부터 이 책을 전해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신라의 의상대사가 중원에 들어가 정양진은 즉 여동빈의 스승을 만나 이 책을 전수받았는데 그가 돌아가실 때 내게 부탁하기를 200년 후에 이 책을 전해받을 사람이 나올 것이라 하셨는데 내가 그 예언을 마친 사람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만 떠나가야만 한다. 하며 가부자를 하고 조용히 서거하였다. 아, 실로 이 어른은 나를 기다리려고 200여 년을 보내셨으니 그리고 몇 마디 말씀으로 책이 전해진 내력과 힘써 노력하는 부탁뿐이고 글 솜씨도 넉넉치 못한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인가 우선 조용히 글을 화장했는데 감색의 사리가 100여 개나 나와 사리탑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나서 함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황제음부경, 금병용호경, 참동계, 황정내외경, 최공이벽경, 태식경, 시민경, 통고경, 정관경, 대통령, 청정경 등의 경문이 들어 있었다. 그는 남자에서 홀로 거하며 이들 책을 오랜 시간에 걸쳐 섭렵하고 스스로 터득한 요령에 따라 먼저 수련에 들어갔다. 단전에 신기상주하여 조식하기를 불철주해야 하니 조식은 점점 옹유한 경지에 드는데 돌연 마귀들이 사방에서 나와 둘러싸고 가진 짓을 다했으나 들은 채도 본 채도 아니하니 마귀들은 저절로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11년을 고생한 끝에 신태를 이루고 태식경은 물론 청정경, 음부경, 황정경, 시민경 등에 크게 통하여 이제는 하산코자하였으나 옥황상제께서 명하시기를 그곳에 남아 동국삼도의 여러 신들을 통관하라 시기에 그곳에 500년간이나 머물러 소임을 다하였다고 한다. 이상은 장주 홍만종 선생이 1666년에 지필한 해동이적의 대강 출거리이다. 말령 무신년 1608년 가을 홍만종이 공주의 관직을 사퇴하고 전북 부안에 살 때 도인 남궁두가 고부로부터 찾아와 네 가지 경전의 오묘한 뜻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가 스승 권진인을 만나게 된 전말을 이야기할 때 스승 권진은 스스로가 밝힌 자신의 내력이라면서 전해준 말이다. 남궁두는 스승과 오랫동안 같은 방에서 지냈으나 이상하게도 배꼽 아래 한치의 곳을 늘 감추고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남궁두가 그 까닭을 물으며 보고 싶어하니 권진이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찌 보기 어렵겠는가만 보고 놀랄까 두려울 뿐이다. 하므로 남궁두는 어찌 놀라겠습니까 한 번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스승은 어둠 속에서 아랫배에 덮개를 푸니 금빛이 백줄기로 지붕에 대들복 까지 쏘아 비치는데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침상에 엎드려 버렸다 한다. 또한 조석으로 스승을 대하나 전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길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미 조식 수련에 상승의 경지에 들어 단악의 삼보인 정 기 신을 단련하고 주역계의 강관이 즉 용과 호랑이로 하여금 서로 섞여 단을 이루게 하여 수백년간 불사의 몸이 되어 각오오음을 자제하였으니 어찌 신선이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신선수를 전하기 위하여 수십 사람을 겪어보았다. 그 중에서 혹 기운이 과민한 사람 혹은 너무 둔한 사람 그리고 욕심이 많고 하여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만일 성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마땅히 나의 할 일을 그에게 맡기고 옥경으로 올라갔을 텐데 긴긴 세월을 두고도 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진세 인연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권진희는 신태법을 이루는데 실패한 남궁두에게 너는 인연이 없어서 이곳에 머무를 수 없으니 산을 내려가거라. 황정을 먹고 북두성을 경배하여 살생과 가늠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인의 지상선이 될 것이며 천상의 신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닦는 요결은 오직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으뜸이니 모든 사람의 한순간의 선악도 신명이 전후 좌우에서 지켜보고 있다. 옥황상제께서는 어디서나 강림하여 뵈니 비록 굴속에서 홀로 조그만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북두궁에 알려져 보응이 나타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창창한 한을 위해 천지의 주제자가 계심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 너는 비록 참을성이 있으나 욕심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다. 만일이라도 혹시 삼가지 않는다면 다른 길로 빠져 영겁의 고초를 겪을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수관의 지붕유설의 남궁두는 함열사람으로 을묘의 진사가 되었다. 소시의 어떤 일로 망명하여 다니다가 이인을 만나 비결을 배워 산수관을 논의렀는데 90이 되도록 안색이 늙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지상선이라고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이인이 바로 권진은 이미 틀림없다. 이상 단학인물전 진인 권청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